업장 업장이요. 이게 업의 장애거든요. 업장. 내가 쌓아온 그동안의 습관화된 업의 장애거든요. 그 습관화라는 게 지적인 습관도 있고 어떤 행적인 습관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이 카르마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타고난 성격. 그리고 타고난 게 또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 어떤 교육 환경이나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야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격이 또 형성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에 장애라는 게 있어요. 업장이랑 똑같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정도. 즉 육바람일의 양심의 양심의 선을 넘어간 부분들이 장애가 되죠. 육바람일의 선을 넘어가면 어떤 성격이건 육바람일 육바람일 51% 안에서만 작동하면 어떤 성격이건 다 육바람일의 재료가 되는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장애화되죠. 그래서 성격장애라는 게 심리학의 성과니까 심리학의 수많은 인상을 통해 정립한 성격장애라는 게 우리 업장의 또 한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성 성격장애인, 회피성 성격장애인, 편집성인이 있잖아요. 연극성인이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보살도 하려면 여러 중생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답을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보살이라는 게 답을 찾아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면 내가 정보가 많아야 돼요. 중생심에 대한. 다양한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과 그 패턴을 읽어내는 게 화음경 보시면 보살의 최고봉이 굳이 보살 가면 그걸 끝내주게 잘한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을 더 끝내주게. 중생의 온갖 군상을 이해하고 잘 깨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장애 이런 거 연구 안 하고 보살도 하긴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과 홍익인간, 역지사지를 실천하기는 힘드니까 중생을 보살펴야 보살이니까. 성격장애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세요. 시간낮. MBTI 요즘 제가 보니까 MBTI 해가지고 막 말 많던데 MBTI 다 허무한 짓이고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야. 그거 알아서 그것도 중생이 이해하려고 아는 건데 어 너는 뭐 어떤 성격이구나. 그러지 말고 진짜 살면서 정말 많은 중생들을 힘들게 하는 성격장애. 그리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성격장애에 대해서 연구해 가면서 성격장애를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게 다듬을 건가. 결론은 멀겐자입니다. 멀겐자 잘 하시고 참나 접속해서 14조를 계속 인가하시면서 내가 가진 성격이 육바람일 안으로 들어오게만 해주면 돼요. 요런 거 좀 심리학적 성과도 공부하시라. 이것도 막 나눠가지고 상대방 비난하고 지적한 데 쓰시면 그럴 바에는 하지 마시고. 혈액형 A, B 나눠가지고 또 막 너는 B형이니까 그따위야 뭐 C형이니까 뭐 C형이니까 O형이라 그따위야 이런 얘기 할 거면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공부해가지고 소시오패스적으로 쓰실 거면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보살 학교니까 보살별 되실 거라고 믿고 권해드립니다. 유튜브예요. 제가 보면 설명 잘 해주신 분이 김현옥 교수님. 김현옥 교수님 거 치면 그 잘 나오더라고요. 그 성격장애를 유형으로 쭉 설명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좀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성격장애가 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둥글둥글 원만해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까지 만들어가자. 그러면 어느 중생도 제가 얘기했죠. 모든 중생은 환자다.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환자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다. 이해하는데 성격장애를 공부하시면 꼭 내가 어떤 장애가 어떤 성격장애라고 규정될 단계는 아니더라도 참고할 만한 분명히 어떤 성격적인 육바람이를 넘어간 부분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 과하거나 치우친 부분들이 분명히 잘 이해가 되시고 주변 사람들이 봐주고 내 문제점이 보이실 거예요. 스튜디오 오아시스 여기 가보시면 저랑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 말씀이 자명한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나중에 권해드릴게요. 중용이 깨졌다. 과해지거나 치우쳤다. 장애가 되죠. 육바람일에 선을 넘어간다. 아마 어떤 일정 일반인들 다 이상한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다 환자인데 약간 중증이 된 단계죠. 선을 좀 넘은 단계. 장애가. 그래서 본인도 많이 힘들고 보살 반대가 돼요. 자해해타.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가족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보살도 공부니까 자해해타로 가지 않게. 여러분 이런 성격장애까지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일일일생에 자명한 양심을 실천하는데 훨씬 더 날개를 다실 겁니다.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요즘 MBTI MBTI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 일단 내가 나와 남을 괴롭히고 있는 그 성격 유형부터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MBTI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하고 자기 잘난 맛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도 자명하지도 않은 성격 분석에 괜히 그것도 하나의 스펙처럼 두루지 마시고 자기의 문제점과 주변의 문제점 아픔을 돌볼 수 있는 보살도 공부에는 이런 성격장애 같은 이걸 연구하는 게 훨씬 도움되실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많아서 재밌지 않아요? 보살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중생을 하고 계속 소통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말도 좀 연구해야 돼요. 중생하고 소통해야 되고 이런 양심의 이야기를 중생들한테 더 와닿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비유도 더 잘해줘야 되니까 나는 무슨 성격장애일까? 두근두근 이런 초긍정적 마인드 좋아요. 저는 초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되고 싶습니다. 초긍정심리학